초등 저학년은 이른바 돌봄 절벽이 우려되는 시기로 꼽힙니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이 일부 운영되지만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이런 환경은 고스란히 부모의 경력 단절이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늘봄 학교의 확대 시기를 앞당긴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면 확대 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현장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강두크 의원실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사와 학부모 등 4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늘봄 학교 전면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은 절반을 넘는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교원은 92.4%가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교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돌봄 환경하고는 다르거든요. 만약에 기존 교실에서 늘봄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 날 또 수업을 해야 하는 교실 환경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 반면 학부모의 경우에는 늘봄 학교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응답자 절반이 늘봄 학교 도입에 긍정적으로 답했고 반대의 의견은 36%에 그쳤습니다. 늘봄 학교 운영 계획에 대한 직종 간 이견도 커서 교사들은 95%가 늘봄 학교 업무 배제에 동의한 반면 행정직 공무원의 72%는 반대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공간은 학교로 하되 책임과 실무 인력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등으로 좀 철저하게 교원이 배제되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교원들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올해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되는 늘봄 학교. 교육 주체들 사이에 의견을 좁히고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성공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늘봄 학교의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되어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또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또 학교가 돼야 합니다.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은 기존의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합한 늘봄 학교 확대 계획을 1년 앞당기는 겁니다. 이번 새 학기부터 전국 2,700여 개 학교, 2학기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원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돌봄 공백을 줄이고 사교육 수요를 줄이려면 학교의 역할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1학년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고 매일 2시간씩 맞춤형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놀이 중심의 예체능이나 한글, 수학 등 1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도 배치합니다. 1학기는 과도기로 운영하되 2학기부터는 학교마다 늘봄 지원실을 만들고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 후와 돌봄 업무를 실무직원이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방 공무원 약 2,500명이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늘봄 지원실장을 맡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정액과 인력 정원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기존 돌봄 교실 수를 200개 더 늘리고 1학년 교실엔 바닥난방 리모델링을 하는 등 아이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돌봄 수요를 모두 해소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거점형 늘봄 센터나 도서관 등 지역과 협력해서 다양한 돌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올해 1학기부터 2,700여 개 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우선 도입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학교 명단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선정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학부모들이 새 학기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정부가 사교육 열풍을 잡겠다며 2006년부터 시작한 방과 후 학교. 하지만 당시 학교 한 곳당 추가로 늘어난 업무량은 한 달에 122시간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에도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못한 겁니다. 교원단체들은 늘봄 학교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시범 운영 중 강사를 구하지 못해 교사가 프로그램을 대신 맡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강사가 실제 못 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특히 에듀케어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의 강사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미 시행을 하는 거니까 교사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특히 교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건 교감이 돌봄 지원 실장을 맡으면서 결국 교원들까지 업무를 떠안게 됐다는 겁니다. 민원 대응부터 학교폭력 처리까지 교감이 맡았는데 늘봄 업무까지 추가되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아 결국 교원에게 책임이 전가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때문에 아예 지방자치단체로 돌봄 업무를 이관하고 업무 인력을 교육청에서 파견해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행정업무를 맡게 될 공무원 역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때 신규 인력을 충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연불에 그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늘봄 학교의 실무 업무를 담당한 학교 비정규직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 퇴직 교원 등 전문성이 부족한 불안정 인력만 대거 양산하고 돌봄 전담사나 방과 후 강사 같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속도는 더디당 겁니다. 교육부는 교원이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실무 인력을 한 명 이상 배치해 공무원의 업무를 지금보다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 2024년 1학기에는 늘봄 학교 업무를 전담할 기간제 교원 2250명 이상을 배치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전담 실무 인력을 한 명 이상씩 배치하여 늘봄 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하겠습니다. 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늘봄 학교. 교육부는 인력과 공간에 대해 학교 안에 늘봄 지원실을 만들고 전담 실무 인력도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교사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새 학기부터 확대되는 정책인데도 아직 구체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도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을 내어주느라 수업 연구할 공간이 없다며 겸연 교실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사 5,877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97.1%가 학교 안 늘봄 지원실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기간제 교원에게 돌봄 업무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와 수업과 연구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때문에 학교 현장에선 늘봄을 포함한 돌봄 업무 전체에서 교사를 분리하고 늘봄 운영시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노동조합도 지난 15일부터 13일 동안 교육부 앞에서 천막 농성과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주말 도심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2024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하고 매주 늘봄 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2,500명의 교사들. 늘봄 학교가 교육기관인 학교를 돌봄 기관으로 만들어 교육의 본질을 저해하고 있다며 늘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실을 돌봄 업무에 쓰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실은 교육부가 생각하는 그냥 빈 교실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 후에도 교육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교실에서 늘봄을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재민이 상담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부가 교원들을 늘봄 업무에서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초등교사 노조는 늘봄 업무 지원을 위해 학교 안에 늘봄 지원실을 두는 방안도 반대하고 있고 2학기 전면 확대도 멈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교조는 늘봄 업무에 임시로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늘봄 학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늘봄 학교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될 지방 공무원들도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늘봄 학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예산을 늘려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학교 안팎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평대원입니다. name is